하아! 그걸 얘기 안 했다! 맞아 어떤, 맞아. 팬분이 이제 제가 그걸 봤어요. 이제 회사분들도 그걸 봤어요. 저의 공통점이 이제 토끼산이 있더라고요. 이제 하루하루나 지날 때마다 토끼가 하나씩 쌓이는 그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보고 하아 이거 찍긴 찍었는데 아 이걸 아 이제 원래 공개를 할 때가 됐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없고 다 애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정확히 숫자도 기억나요. 235개. 그래서 딱 그거 보고 아 다행이다. 이제 다 같이 이제 토끼산 스트라이크! 맞아 너무 좋았어요. 모든 킹맨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. 거의 거의 대부분 킹맨들이 알고 있더라고요. 맞아요 이거를 이제 꼭 얘기해 달라고 이제 다 모두의 의견이 그랬어요. 저도 그랬고, 저도 이거 얘기하려고 했고 근데 그 와중에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긴 해가지고 좀 감탄했어요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이 생각을 했어요. 거기로 했어요. 네! СТ에! 희ны! 네! 네! 감사합니다.